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너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되야지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안 되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거니까 빨리 어른이 돼야지 나는 누가 이끌어 주나요 그냥 어른이 되나요 나는 어쩌면 되나요 음 그래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착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되는 거야 내가 쓰러지면 그냥 놔두세요 나도 내 힘으로 일어서야죠 그래 아가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나는 희망이 있어요 자 아빠를 많이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 이것이야 너는 지금 막 시작한 거란 내가 쓰러지면 그냥 놔두세요 나도 내 힘으로 일어서야죠 너는 지금 시작이니까요 그래 아빠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군 아빠 내 곁에 있어줘요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우는 거야 빨리 어른이 되나요 그리고 기억해 다오 그리고 기억해 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를 너는 지금 시작이니까요 아빠 내 곁에 있어줘요 빨리 어른이 될 거야 내 곁에 있어줘요 내 거야 내 곁에 있어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떠나있지 사람 되라 이루시는 어머님은 해 여름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돈은 맛좋은 도토리래는 수레에 담아 미는 밀고 끌면서 화는 화목한 형제 솔소나무 사이로 라라라람디가 더 신나게 먹는다 맛이 좋은 도토리 맛이 좋은 도토리 랄랄라 맛좋은 도토리 랩 수레에 담아 미는 밀고 끌면서 화는 화목한 형제 솔소나무 사이로 랄라 다람쥐가 좋아 신나게 먹는다 맛이 좋은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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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밀과 솔라시도설도 목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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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달라 수조달라 뿜뿡 수조달라 뿜뿡 수조달라 뿜뿡 수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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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뿡 뿜뿜 뿜뿡 숙 근처 올 때 두견 세우러 내 사랑 고백하기 좋았네 숙 근처 올 때 두견 세우러 내 사랑 고백하기 좋았네 수소가 있어 수소가 있어 수소가 있어 뽀뽀뽀뽀 무수한 별이 반짝였으나 내님의 사랑만을 더 빛나 무수한 별이 반짝였으나 내님의 사랑만을 더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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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아이없어라 어려서 반껍고 돌려주시고 자라선문 기대여 기다리는 말 아르사 그릇대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널 따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고직 한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나의 살던 고향은 꽃빛을 쌓고 목숨 안고 살고 웃고 아기 진짜래 굵은 굵은 꽃빛을 쌓고 굵은 꽃꽃 자리에 있던데 굵은 꽃꽃 꽃꽃 자리에 있던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빛을 쌓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빛을 쌓고 꽃꽃 자리에 있던데 굵은 꽃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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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있던데 굵은 꽃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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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있던데 그중에서 넓은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 동네 나의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대가에 수양반을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널 닿을 때가 그립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저편의 다리 호숫가에 질대에 저 건너 산에 똥이 두 누나 사랑빛에 담기는 빛단 눈동자의 눈 의심지 없을수록 편히 가시오 친구 내 친구 아예 이별할 거다 친구 내 친구 잊지 마시오 서편의 다리 호숫가에 질대에 저 건너 산에 똥이 두 누나 사랑빛에 담기는 빛난 눈동자의 눈 흘리피온 빛으로 편히 가시오 친구 내 친구 어이 이별할 거다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잊지 마시오 jer 그 다음에나 아예 이별할 거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